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대덕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도 이런 조작이 아주 심했습니다. 대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은 더블당이 7대0으로 압승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 이런 구해보니까 대전에서 4대3으로 국힘당이 이긴 겁니다. 국민의힘이 4대3으로 이긴 것을 더블당이 7대0으로 이긴 것을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다시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4월 10일 총선은 국민의힘이 국힘당에 표를 많이 줬습니다. 지역구 기준으로 166석을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의 3석을 포함하게 되면 169석까지는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예상했던 대로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크게 이긴다 그대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일어난 것을 한번 보시게 되면 대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대전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대전 대덕구의 승부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관리비원의 공식조를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대전시 대덕구야. 여러분 여기에 더블음주당의 후보의 박정연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보라색 칠을 해놓는 거가 전부 다 조작이 됐습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구 여러분들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 더블음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까 선관위가 더블음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해준 위조투표지가 전부 다 이 보라색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위조투표지 어떻게 제조하냐 간단합니다. 여기 여러분 노란색이 선거인수입니다. 선거인수는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입니다. 이 선거인수에 뭐를 곱하면 나오는 거 하니까 4분의 1을 곱하면 나오는 겁니다. 이 선거인수의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 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대해준 위조투표지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외사전투표가 5754표가 더블음주당 박정인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덕보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몇 표나 조작을 했습니까 이러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앞에 관외사전투표 선거인수 9605표에 곱하기 4분의 1만큼 더해져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천치로 여긴 겁니다. 방법도 아주 조각하게 간단한 겁니다.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을 해가지고 이러면 그만큼 다 더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더블 민주당 후보의 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 투표자 수도 조작이 되고 선거인수도 다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를 딱 그려보시게 되면 사전빼기 당일투표 덕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뚱뚱하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입니다. 더블당은 항상 사전투표 100전 100승입니다. 다 플러스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께서 더블 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모든 투표소마다 모든 동마다 위조사전투표제를 팍팍 쑤셔넣어 주셨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천 이게 한번 보시죠. 이 국외부자자투표 되겠습니다. 108표 더블 민주당 박정연 후보의 이 제외국민투표가 108표는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준 거다. 누가 투입해줬죠.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투입했습니까 아닙니다.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더블당 박정연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 투표지를 제외국민투표에 팍팍 집어넣어 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위조 투표에 몇 표이죠. 국외부자자투표 선거인수 209표에다가 4분위를 곱하게 되면 52.25% 나옵니다. 과감하게 반올림처리에 가서 52표가 위조 투표지인 겁니다. 그러면 사전 실제 제외 동포들이 총영사관을 방문해 던진 표는 몇 표죠. 83표가 되는 겁니다. 제외 동포들이 더블 민주당 박정연 후보한테 83표를 던진 겁니다. 상파로 총영사관에 설치된 제외투표 사전투표소. 주 LA 여러분들 총영사관에 설치된 제외투표소에서 다 합쳐가지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박정연 후보와 함께 던진 표가 83표인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전산을 어떻게 조작합니까?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만큼 여러분들 위조 투표를 투입해 준 겁니다. 이렇게 더블 민주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소는 위조 투표제 사전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더하기 더블당의 실제 사전투표소 가짜 더하기 진짜 이렇게 이러면 조작한 겁니다. 다 여러분 계산해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다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도 다 구할 수 있고 가짜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징글징글한 인간들입니다. 밥 먹듯이 조작을 해온 겁니다. 국민을 덜러리를 세워가지고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윤석열이도 사전투표 합시다. 무슨 동훈이? 무슨 동훈입니까? 한동훈이? 한동훈이도 사전투표 합시다. 김기현이도 사전투표 합시다. 모두 모두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다 사전투표장이 사람이 오면 올수록 뭡니까? 위조투표에서 싹 넘어가는 겁니다. 더블당 우박. 정신 나간 인간들인 겁니다.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왜 합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대통령이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왜 하냐고요?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이 됐는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제야 h님은 전수조사를 가지고 도와주셨고 다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제야 전문가가 어마어마하게 창발적인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조작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이놈들이 몇 표는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지.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쫙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큰 차이값을 0에 수렴시켜 나가게 되면 차이값이 0.0에 수렴시켜 나가게 되면 득표수를 만들어내려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을 차단해보니까 딱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 친구들이 대전대덕구에서 1만 641표의 위조투표를 만들어 가지고 더블당 후반께 더해 준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오신 분은 3만 1922백밖에 안 되는데 선관위가 투입한 위조투표를 더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사기를 쳤는 거 아니까 대전대덕구의 사전투표소에 4만 2,562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대한민국 10년의 모든 선거 데이터는 다 사기입니다. 사기.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위조투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전투표소에 온 사람을 뻥튀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사전투표조수와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신문에 뭐라고 발표하는 거 아니까 국민들의 높은 참가에 힘입어서 이번 총선도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소위 선관위가 은밀하게 득표수를 조작하는 규칙이란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폼을 많이 잡았지만 이게 여러분 조작규칙이란 것이 아주 간단하죠. 이게 이 사람들의 조작규칙이에요. 발표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 선관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는 선관위가 더해진 위조투표지 더하기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오셔 가지고 더불당 후보의 표를 던진 표수 이렇게 구한 겁니다. y이골은 a 플러스 x로 한 겁니다. 아주 조악하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y이골 a 플러스 bx 선행방접시와 똑같은 걸 쓴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아무 변호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시간 가면서 그냥 잊혀지게 그냥 그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이 방송 많이 못 보도록 그렇게 그냥 뭐죠 숨기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y이골 a 플러스 bx입니다. a를 선관위가 조작을 해온 겁니다. a를.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에 yx 하면 a가 절편이임 절편 인터셉터 그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진행이 되면 사전투표율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사전 누적 사전투표 자소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똑같은 a만큼을 뭐죠. 예. 발표 사전투표 자소를 만들어 온 겁니다.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조작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성부를 보시죠. 1만 2천 여기 보시게 되면 1만 641표인데 여기는 좀 다르네요. 이게 이강일 후보 맞습니까 여기는 좀 다르네요. 이 보시게 되면 박경호 후보 이 박경호 후보가 대전대덕구에서 당일 투표에서 47대 40으로 이겼습니다. 이 여러분 한 47% 정도가 되면 조작하기가 참 좋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거를 선거관리비원회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정현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43%를 받았는데 57%를 뻥뛰게 해 준 겁니다. 14%를 올려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박경호 후보가 이기겠습니까 3,074표 승리한 후보를 1만 641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7,618표 차이로 패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가장 기준은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오신 분보다 숫자를 불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율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1.55%인데 6.38%를 뻥튀게 해 가지고 6.88%를 뻥튀게 해 가지고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을 부풀인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28.69%로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승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조작을 해 놓으니까 이렇게 좌우대칭의 큰 차이집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찾아낸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다는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투표율을 다 제거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진짜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을 구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하고 차이집이 작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재현할 수가 있는 거죠.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벌써 선관위의 철퇴가 내려졌을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미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겁니다. 선거는 숫자입니다. 선거는 데이터입니다. 숫자와 데이터는 과학의 영역인 겁니다. 선거는 과학인 겁니다. 선거는 과학인 겁니다. 10-9성분의 1미터 나노미터 그 초정밀 반도체를 가지고 1분기에 삼성전자가 1조 7천억의 이익을 남기고 SK하이닉스가 3조 정도의 이익을 남긴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10-9성분의 1 10억분의 1미터의 초미세공정의 반도체를 만들어가 돈을 버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나 못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개탄할 일인 겁니다. 짐승들의 나라는 겁니다. 짐승들이 아니고서는 이걸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놈들도 여러분들 저지르지만 이걸 여러분들 먼저 은폐하는 인간들도 어마어마하게 저질된 인간입니다. 그 저질되는 인간의 중심에 모두 다 서울북대 출신들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나라를 어디부터 수선해야 될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전부가 다 썩어버린 겁니다.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들 먹고 사는 나라가 공공 영역에 이렇게 부패한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제가 이 문제에 손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이렇게 가면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망가지겠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얼마나 수탈당하겠냐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y이꼴은 a 플러스 x입니다. y이꼴은 a 플러스 x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 세 줄 내지 다섯 줄 정도만 짜면 그대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도덕질을 다 한 겁니다. 나라라. 그리고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여겼으면 2020년 4.15 총선에서 많은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불구하고 그 이후에 네 번의 공직선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들을 바보천치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이런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한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